정치팀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감장에 나온 강혜경 씨, 굉장히 단호한 태도 또 결기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국감장에서만 녹취 파일이 10개가 넘게 재생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회의원들의 다소 민감한 질문에도 에둘러서 대답하지 않고 확정적, 단언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가령 여론조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정이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 말했고요. 또 녹취 내용을 보시면 김 여사와 명태균 사이를 잘 알 것이라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더구나 강 씨는 본인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공천 개입 의혹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폭로를 한 것이다, 고발하게 된 것이다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씨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다. 그런데 보다 보면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줬다, 대통령 전화했다, 사모하고 전화했다, 대통령은 김영선이라 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이 당시에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에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구에 공천이 됐었고 당선이 됐었죠. 그런데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 고향에서만 두 차례 의원을 했었고 창원에는 전혀 연고가 없는데 김 전 의원의 공천 배경에 명태균 씨가 있다라는 사실이 의혹이 지난달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 씨와도 오랫동안 일해온 강혜경 씨가 이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있다라는 폭로를 했는데요. 명 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 준 대신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낸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지난 4월 이뤄진 총선에서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컷오프 사실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미리 들었고 그래서 김 전 의원이 김의 갑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한 거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혁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사실 공표든 비공표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이 왔으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런 게 없고 공천 대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데까지 갈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게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모두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은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강 씨의 주장으로 살펴본다면요. 명 씨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신 특정인을 공천해달라고 했다면 한마디로 기부를 해 준 셈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수수를 받은 혐의를 받게 된 거고요. 또 김건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0일로 끝났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김 여사가 정말 공천에 개입했다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인 논란은 사실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공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조사를 누군가가 업무에 사용했다면 그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명 씨는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의 실체는 없다. 혼자서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돌려본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다.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고용으로 본인이,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다. 그런 해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건희 회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김 여사 출석은 불발이 됐고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일단 오늘 국회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절을 찾았는데요. 당시 집행하러 갔던 민주당 장현태 의원은 경찰들이 언론 취재도 막고 또 공무집행을 하러 간 국회의원들도 막았다, 사실상 바리케이트를 쳤다면서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원들은 이게 고의성이 다분한 불출석이라고 비판했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이건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치팀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